아래 바퀴까? 아냐. 쌍옥산 먹어서 괜찮아. 지금 시간이야 혼자 들고 오기도 너무 버거운 거야. 근데 저게 한 마리야? 난 살짝만 바꿔. 난 살짝만 바꿔. 몸뚱아리만 살짝 바꿔. 이거 봐요. 몇 마리인지 한 번 봐요. 이거 봐요. 몇 마리인지 한 번 봐요. 한 마리가 아닌가 봐. 한 마리 아니에요 형님. 형님 한 마리 아니네. 세 마리는 무조건 있는 것 같은데? 세 마리는 무조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풀게요. 이거 한 마리로 끄세요. 나는 두 마리. 나도 두 마리. 아니 나 한 마리. 하나는 진짜 큰 거 한 마리. 한 마리가 이렇게 커도 그래도 대박일까. 그쵸 이거는 뭐. 옛날에는 실패한 경우도 좀. 과연 몇 마리일까? 기대하시라 기대하시라. 나왔나 나와라. 자. 보자. 모습을 드라이네. 이거 좀 풀어줄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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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야, 회피야. 머리, 머리. 한마리인가 봐, 한마리야. 두 마리, 두 마리야. 저 꼬리 안 해서. 꼬리, 꼬리. 야, 얼굴이 두 개야 된다. 두 마리인가 봐. 구렁이야. 구렁이 아니야? 두 마리, 잠깐만. 두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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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마리아 우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내가 뭐야 뭐야 왜 그거 있어 대박 대박이다 대박 막아 나 이렇게 힘들다는 거 막 소름 변말이 부실을 왜 변말이 소름이 잘 cigar 큰 놈 가만있어 형이 잡아보면 힘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튀김 옷이 키는 거야? 오늘 저녁 장업과 티다 야 이렇게 낮에 잡아 놓으니까 든든하네 어머 이 형 어쩜 이렇게 놀랬어 놀랬어 형만 형 놀랬어 이게 막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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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들이 나 이게 싫어 하나 뱀이 나 뱀이 역대 장어 중에 랭킹이 아니야? 그치 역대 장어 중에 랭킹이다 얼굴이 엄청 커요 지금 역대 장어 중에 들어 봐봐 종혁아 힘 힘 진짜 막혔다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손질할 일만 남았네 이거 손질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 해? 그냥 끓이자 이거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하지? 힘이 장난 아니에요 우와 야 그나저나 장어 손질을 해야 할 텐데 누가 하시려나? 통통하게 하네 진짜 먹을 거 맞겠다 이게 살이 엄청 커 오늘 그럼 용삼이가 하죠 용삼이가 하자 용삼이는 이거 용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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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용감한 사람은 브레이브 브라더스 근데 그걸 누가 져준 게 아니야 본인인가요? 용감한 사람은 괜히 어디 표시내기에서 다 있을 때 표시내잖아 우리는 두 가지예요 용삼이 아니면 응삼이 항상 마무리는 응삼이로 끝나가지고 방송으로 스타트는 좋아요 오늘 스타트는 좋을 거예요 이따가 언제 응삼이가 될지 몰라 그것만 좀 조심해야 돼 잠시만요 용삼이가 남자답게 장어 손질하고 가실게요 사실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 용삼이가 어? 뭔가 허가한 거죠 형 네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죽이는 게 뭐 이거 먹을게 팔로만 찔러고 있잖아 네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심판하네 우와 여기 또 살았구나 우와 여기 또 살았구나 우와 아 이거 진짜 안 죽는다 이거. 별 다섯 개짜리다 이거 난이도. 일단 우리 할 일은 죽길 기다리자. 언제 죽어 언제 죽여 이거요. 힘 좋은 장어에 놀란 가슴 쓸어내린 용삼 아니 응삼이는 결국 장어가 운명을 다하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쓰던 칼이에요. 영화야. 그렇구나. 음식 다른 칼 중에 가장 살기가 높은 칼이에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장갑이 껴야 되고. 이거 딱 뼈가 있어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고. 뼈가 있어. 뼈가 있어. 뼈가 있어. 뼈가 있어. 뼈가 있어. 야 이 척추 위에 놓은 시키트 이게 엄청나? 죽어야 하는 건 기분 좋겠네요. 나. 맛있어. まだ 죽인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이렇게 같이 죽어버리는데. 이해만 죽을줄게. 아우, 섭섭섭해. 아우, 섭섭섭. 아우, 섭섭섭. 이야. 이게 작은 거야. 이거라, 이거라. 이게 뼈에 붙은 게 이 정도야. 대박. 대박. 아니, 진짜. 그런데 족장님은 지금 뭐하시는 중? 오늘따라 유독 물이 많이 차오는 수상가옥 앞마당. 오늘따라 유독 물이 많이 차오는 수상가옥 앞마당. 몸 받쳐 불을 지키며 무려 4번이나 톤을 옮겨야 했던 종혁군. 보도 못한 명만족장에 나섰습니다. 코코넛 위에 뗄감을 쌓아 올리고 그 위에 하구를 만들어 물에도 끄떡 없는 불탑을 쌓은 명만족장. 이야, 어제 식탁에 이어 수상가옥에 딱 맞는 아이디어네요. 어제 저희가 좀 아쉬웠던 게 덜 달았었잖아요. 혹시 사탕불을 넣으면 어떨까. 이야, 이거 조금만 더 졸이면 대박이겠는데요. 반대로 돌려. 돌려서, 돌려서, 돌려서. 이거 이쪽으로 넘겨.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넘어갔다 와요. 넘어갔다 와서. 이걸 한 이 정도 간격으로. 또 넘어갔다. 다 가르치고 자기가 놀래나 봐. 자기가 놀려나 봐. 그러니까. 너무 가르쳐줘도 잘하면 적당해야 돼. 적당히 배워야 돼. 이게 정글의 질. 정글의 질. 적당히 배워야 돼? 적당히 배워야 돼. 우리가 피곤해. 그러면 형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면 형 일부러 그런 거야? 그러면 저도 일부러 하는 거야. 단미 당할 줄 알아. 단미 당할 줄 알아. 단미 당할 줄 알아. 야, 나한테 세 쪽 손으로 됐지? 네. 당근. 아, 됐다. 연습 때는 맞추고. 그럼 나가서는 그냥 이렇게. 왜냐면 나가서까지 잡아오면 이제 사장 계속 시킨다 말이야. 아, 그 정도만 하고 온 거지. 그때 고기 잡은 것도 잡을 수 있는데 일부러 꼬리. 일단 잡았지. 근데 그게 방으로 들어가면 그냥 또 사장을 계속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일부러 살짝 손에 약간 힘을 뺀 거지. 스냅으로. 나가지. 빡! 할부러 한 번. 마무리는 항상 이렇지. 아, 그렇지. 아, 저 큰 거 아깝다. 그거 나오면 되지 뭐. 만약에 혹시나 넌 형이 보니까 너 일 잘하더라고. 혹시나 다음에 또 오게 되면 그냥 이번 정도 비슷하게 하거나 그냥 좀 덜하다. 철아. 네. 보여줄까? 네? 네, 누나. 꼬인 것만 이렇게 미쳤어. 형, 좀 떼주세요. 이렇게 다 도와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계속 떴다. 아, 이게 지금 잘못된 예예요? 누나는. 지금 누가 제일 잘하고 있는지 알아? 누나? 원이에요. 아, 기가 막혀. 쟤 형도 다 하실 줄 아는 분인데. 다치 마을이 아니야. 액션 배우인데. 맞아. 그럼 오늘 더워지지. 10번 잘하다, 3번 잘 못하면. 어제 잘 따왔지. 그럼 오늘 안 따왔어. 아, 그걸 몰랐구나. 어떻게 된다. 누가 눈이 좀 가르쳐줘 그랬어. 어? 오늘은 더 좋은 거 따왔잖아. 하루 캐치면 내가 이뤄야 되니까. 다섯 날 게스트들 다 알아, 이제 오는 사람마다.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었지? 절대 이름 비밀이었구나. 경글에서 벌어진 일은. 평가하면 있는 거야. 추억은 무슨 추억이야. 나 잊어, 나 잊어, 잊어. 이게 교수님들한테 제대로 배운 거야. 그런 거야. 저랑도 여러 번 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봐봐, 철사도. 지금 잘 내려가지. 중간에 구멍 하나 큰 거 있어야 된다고. 한 칸씩 해야 돼, 두 칸 한꺼번에 해버리고 이런 거 한씩 더 가야 돼. 이렇게 일을 안 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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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허리 아파? 왜 허리 아파? 몇 시간이라니까 허리가 아프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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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했어. 어, 잘했어. 그러면 이제 막. 봐봐. 휘어짜, 휘어짜.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힌다. 이거. 이거. 봐봐, 봐봐. 원래는 그렇게 딱 돼야 되는데. 봐봐, 봐봐, 봐봐. 이거 왜. 됐어, 됐어. 잘 만들어줘요. 봉환이 형. 봉환이 형. 봉환이 형. 좋습니다. 어때? 잘 만들어줘요? 봉환이 형. 봉환이 형의 눈빛이 오가는 가운데 병만족장의 평가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끝났어, 끝났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근데 봉환이가 만든 거야. 끝났다. 여기, 여기. 비슷해요.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 네. 자, 이제는. 그렇게 잘, 그렇게 잘했나 봐. 잘했나 봐. 이제 계속해야 돼. 잘했네요. 이거 어떻게 했지? 휜 거 같기도 한다, 이게. 되게 차질이 있는 거야. 어떻게, 괜찮나 보네. 어, 되게 깨졌다, 상대비다. 되게 차질이 있는 거야. 비켜, 비켜. 아니, 아니. 끊지 마. 형님, 그 냄비 뚜껑, 뚜껑. 엎으라고? 일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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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뚜껑은 밑에다 왜 깔아, 형이야? 형, 영구예요? 아무 상관이야, 먹만 하면 돼. 야, 오늘은 제대로 됐네. 야, 진짜 어제보다 더 제대로 된 것 같다. 음. 사탕수수 같이 넣었죠? 사탕수수를 한참을 끓여갖고. 그러면 어제보다 더 달겠네요? 이건 4시간 달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약이야. 오늘 맛있어. 우리 입는 거 진짜 다 먹고 자요. 다 먹을 것 같은데. 응. 다 먹고 잡시다. 내가 맡겨네, 형님. 꿀, 꿀. 오늘이 째이다, 어젠 두 개고요. 어젠 진짜. 오늘이 진짜 째이다. 끝장나죠. 훨씬 맛있네. 끝장나죠. 와, 오늘 소라 더 먹을까요, 형님? 불이 있을 때? 오케이. 불이 있을 때 소라 더 먹고. 이거 회로도 먹는 거거든? 그래서 살짝만 그냥 데치면 먹어도 돼. 먹어도 되죠? 와, 까맣겠다. 아, 이거 시현이 잡은 거 큰 것도 있네. 네. 맛있게. 이렇게 끓기는 하는 거 먹으면 돼. 맛있죠?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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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지? 맛있어? 아? 맛있어? 아까 사 먹으면 뭐가 더 맛있어요. 자, 자. 우와, 끓는다. 국물까지 마시고. 국물까지 마시고. 이게 이렇게 써야 해요. 끓는 국물. 먹으면 돼요. 따뜻해. 맛있겠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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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엄청 크다 이거 이야 대박 안에 국물 조심해 진짜 뜨거워 안에 국물이 탈고 있어 조심해 원영 이거 먹어도 돼 이거 먹어도 돼 이게 뜨겁지 않아 우와 진짜 맛있다 대박이야? 질겨 근데 질기지도 않죠? 안 질겨 질겨 근데 질기지도 않죠? 이게 은근히 안 질기더라고요 이게 현나 어? 얘를 망치로 깨야 되겠는데? 어 이거 봐 대박이다 고기야 육고기 같아 먹어봐 이거 안 좋아? 이거 좋아 우와 야 맛있네 야 오늘 진짜 행복하다 그래 바다로 왔으면 이런 걸 먹어야지 맞아요 오래됐네 오 오 오 오 피자치즈 같아 맛있다 어우 이 통장 반이었다 자 오늘의 메인 이벤트 이야 우와 장어다 이제 머리 하나 끓여도 한 몇 사람이 진짜 매운탕 같은 거 먹었어요 이야 드디어 장어까지 병만족 새해에 먹을 복이 터졌습니다 메인 요리 등장에 이글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오직 장어만 바라보는 병만족 이러다 눈빛으로 장어도 굽겠는데요 식담 잘 쓰는데 줄 서있네 식담 줄 서있네 줄 서있네요 네 아니 좀 가게 문 좀 열고 좀 이따 좀 오시지 지금 막 준비하는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아니 갓 익은 게 제일 맛있어가지고 소문도 보셨어요? 소문도 보셨어요 냄새가 좀 맞추려고요 아 아 음 뼈에 붙은 이 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이거 허리 올라왔어 맛있겠다 익은 거 같아요 익은 거 같습니다 뭔가 익었으면 예 자 드디어 아이고 삼겹살 죄송합니다 등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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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매태는 아니야? 마지막 네 한 잎 다 벗겨줬고요 형님 한 잎 크게 한번 예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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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고소하다 우리나라 장어 맛에 50% 딴 장어가 아니라 새우는 고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뭐라 그러니 이거? 그니까 장어만 50%가 담겨 있고 나머지 이게 무슨 맛인지 이거 줄게 티티는 안 돼 조금만 더 먹어봐 조금만 더 먹어봐 아 이거 뭐 맛있는데 무슨 맛이지 뭐 싸우니 장어랑? 강한 맛이나 강한 육고기 맛 기름기가 석쇠에 구워서 다 빠졌나봐 진짜 쫄깃하다 음 조긍 맛 조긍 맛 음 음 음 후에 버튼 맛있어 음 음 김은 식감이 다르죠? 응 조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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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삼치구이 내가 약간 저 말하러 생각했어 어 형 약간 삼치구이 맛은 여기 여기 거는 삼치구이 맛은 삼치구이 맛은 다 가까운 거 같아요 형님 형님을 위해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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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렇죠 오빠 드세요 각자에다 잠 없으신데 아예 잠 안 주무시는 거 아니야? 아까 기러기 좀 떨어져가지고 힘이 없다고 그러더라 오 야 진짜 아 아 아이고 음 어 야 뭐야 뭐야 왜 그래 벌써 신호가 와 벌써 신호가 와 벌써 신호가 와 아 아 아 한국 가시는 거 아니죠? 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신이 나와 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정신이 오는 게 아니라 아 잘한 거였구나 지금 돌아올 때 얼마나 민망할까 그치? 저게 갈 때는 모른다고 이런 거 갈 때는 모르는데 올 때는 모르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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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아 자 꼬리 꼬리 남자만 남자만 먹으란 법 없잖아 과자 같은데? 그쵸? 고소하죠 형 그거 한 입에 다 들어가는 사람은 그냥 다 먹기 해도 될까요? 몰아주기 어, 그럼 먹어봐야 되잖아 먼저 도전할 사람 나 네, 이제 먼저 하세요 한 입에 한 입에 안 되겠는데? 아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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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될 것 같아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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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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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금은 다 시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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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다 치셨는데 네가 잠들었어 네가 잠들었어 잠깐만 형만 보여줘 봐 형만 보여줘 봐 야, 나도 먹겠다, 야 진짜? 오, 미쳤구나 오늘의 방이야, 이 진짜 그냥 대만 먹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봐줘 어, 대만 먹는 거야 대만 먹는 거야, 대만 먹는 거야 풀어야 돼 대만 가면 네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빠, 될 것 같아 난 생각보다 입이 자라 네? 머리가 크니까, 얼굴이 크니까 입이 큰 줄 알았는데 생각도 안 돼 그냥 겉으로 봐도 커 보이시는데 벌려보세요 벌리면 얼마 안 벌려요, 진짜로 입이 자라 벌려보세요 유명도 안 벌려 작잖아 별로 입이 안 커 아니, 티나게 작어 입이 티나게 작냐 다시 한 번 진짜 작으시네요 여기만, 여기만 너무 화났고 여기는 별로 하아 안 났어 대박 대박 이 어플이 막 뭐가 조금 이상하다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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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늬, 터무늬 화이팅 화이팅 터무늬, 터무늬 터무늬, 터무늬 터무늬, 터무늬 터무늬 어? 들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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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보거 같아, 보거 대박 아, 이게 사람이 들어가는구나 몸만 큰 게 아니구나 이 울도 크구나 대단하다 터무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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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늬